그래서... 아니요 그런거...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이블... 왜 안 써도 되요?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극복 보러 갈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봅니다. 누가 다 부터 관둬로 볼까요? I can go. 무슨 뜻이에요? OK. 묻는 말 쳤던 게? OK. OK. 문장 완성 OK. 어디 틀린 것 같은데요? OK.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? OK. 피부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? 똑바로 가서 좌회전해라. 공통이에서. 엔드... 턴... 좌회전해라. 이런데? OK. 오른쪽, 왼쪽 몰라요? 전 레프트... 왼쪽으로 돌아와. 전 레프트... 더 코너입니까? OK. 어디씩 조금씩 계속 틀립니다. 조금 더 연습해 오세요. OK.